이번주 열린음악회 무대의 주인은 빙예서 오른쪽 화살표 히트곡 모정 재탄생 mc 이현주 빙예서 목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빙예서는 이부진 회장의 차를 타고 떠났다 어떤 상황인가요 미스트로 3 빙예서가 올하트를 받은 가운데 그의 부모님 등 가족관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tv 조선 미스트로 3에서는 빙예서가 가수 이미자의 모정을 선보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빙예서는 놀라운 가창력과 풍부한 감정선으로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무대가 끝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 더욱 눈길을 모았습니다 빙예서의 인기로 모든 프로그램이 빙예서의 출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린음악회에 빙예서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빙예서는 미스트로 3 첫 번째 참가자로 또 다른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빙예서가 이번 주 열린음악회에서 모정 무대를 재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빙예서가 유명해지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곡입니다 이 밖에도 빙예서는 빙예서를 비롯한 선배들의 노래를 포함해 총 10곡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녹화에서 빙예서는 개인 및 가족 관련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팬들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빙예서의 가족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빙예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빙예서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왔습니다 mc 이현주는 빙예서의 목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끝난 뒤 빙예서는 이상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일부 kbs 직원들은 차에 탄 사람이 이부진 사장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빙예서와 신라호텔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빙예서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입니다 금지에 대한 교통보원정을 그렇게 받고 Crossing cher kana 검사해주세요 여러분